짠 여러분 저 오늘 드디어 대대적인 스팅데이를 하는 날이에요 약 9주만에 먹는 라면이에요 이거 신상품 출시됐을 때부터 먹고 싶었는데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해외당 만두랑 계란 이렇게 놓을까?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받은 날이다 훨씬 맛있다 그렇지 아 아 아 아 으 손으로 먹을게 제가 잘 먹지 않는 그런 것은.. 제가 이 면을 잘 먹으려고 했는데... 첫번째는 내 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쪼핑하고 소세지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쪼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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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먹어본건데 이게 약간 불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불이 그래도 있네 그 동안에 먹어서 그런가 되게 짜요 맛있는 짠맛 엄청 고소하다 Stuff Obito 요즘 ما 좀 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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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배부르지? 아 근데 왜 배부르지? 아 근데 왜 배부르지? 아 근데 배부르지? 아 근데 배부르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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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왔어요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놨던 곳에 올려 놓고 꾸덕꾸덕해요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줍니다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줍니다 에어뺄 수업으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줍니다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줍니다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줍니다 에어프라이에 돌려줍니다 에어프라이기 뒤에 새가 너무 울어서 개허허허 했는데도 안가네요 그냥 냅둬야 될 것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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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과자랑 같이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유지하는 동안에도 계속 계속 올라올 거니까 매주 확인해 주시고요. 일상 브이로그 또 다양한 콘텐츠로 더 만족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